안녕하세요. 8년국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8년국 형사 사바리와 무면허 운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318이 판결입니다. 8년국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8년국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사건인데요. 상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나 무면허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고 그 말이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2017년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 한 4년 동안 대법원에 있었죠. 대법원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무면허 운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결과적으로 무면허 인정 안 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적용법령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회관리법에 따른 건설기회, 이런 것들을 자동차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 9분을 시행령에 위임을 하게 되죠. 이 시행령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상 시행령에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3조에 의한 자동차가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농업기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상 농업기계는 자동차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시광이 이렇습니다. 피구인은 2015년 9월에 무면으로 1000cc짜리 무등록 1유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3월에 무등록 1유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습니다. 이 1유 자동차가 일명 이 사발입니다. 아래 사진 보시시죠. 이런 사발이, 이 사발이를 운전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면허가 없었던 거죠. 통상적으로 면허가 없던 건 아니고 아마 음주운전 같은 걸로 해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무너가 취소되고 그러니까 차도 안 사갔다가 이거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산 거죠. 그래서 몰다가 사람이 다친 겁니다. 이 사발이, 그러니까 이런 사발이 차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자동차에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이 사발이는 기본적으로 농업력, 동력 운반차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실제로는 시골에 가면 이 차를 막 운행합니다. 뭐 짐도 싫고 사람도 싫고 막 전혀 있는데 이거 다 그럼 차량으로 안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벌법균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자동차에 제외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무죄가.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사발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이거 배치되는 판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06도 5702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오늘 밝힌 판례에서는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사발이에다가 적지암을 부착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단 개조한 거 무단 개조한 거는 농업력 기계가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인 운행차다. 라고 해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등록은 안 됐지만 오늘 설명한 판례는 등록은 안 됐지만 불법 개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차라고 하더라도 농업기계니까 자동차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2006도 5702 판례에서는 적지암을 부착해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되고 무면허 처벌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94도 159219 판결과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만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되는데 이 판례는 94도 159219 판결은 구수 차량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구수 차량은 특별법상 자동차 관리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구수 차량은 자정차 관리 대상 민간 관리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 대상이 아니니까 무면허 대상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맞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거는 무면허 운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바리는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농업기계이면 무면허 운전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바리를 개조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해서 처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이 2017도 1318의 판결은 이 여러가지 지금 2006년도 57028이라든지 94도 15198례 이 판례까지 다 아우러서 통일적으로 해석 관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개조되지 않은 사바리의 한정해서만 무면허 운전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무면 운전 다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는 입법의 보완을 통해서 아마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새 퀵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무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바뀔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판례는 그렇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